네, 1번 준비하시고. 와, 긴장되네. 내가 처음이라서. 1번을 베스트 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겠다. 형, 아웃트윈. 아웃트윈 슬라이스 공격인가요? 굉장히 여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을 보여줘도 있다.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큰 코에 다치겠지? 1번을 베스트 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 넘어갔다. 트레이트로 가네. 혹시 네가 치곤한다는 표정을 보니까 이기겠는데, 내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정말 놀랐어요, 약간. 긴장이 됐어요. 요! 스트레이트로 가네. 형, 잘 쳤어요. 파워가 우리 슥치비의 세븐이 지금 놀랐어요. 약간 놀랐어요. 그렇죠? 기대 이상을 보여주셔서. 호두환 선수 볼이 더 나갔어요. 자, 호두환 선수 세 번째 샵. 오, 쳐졌어요. 이 공은? 아, 방향이? 왼쪽. 네, 왼쪽. 아쉽습니다. 삼둥이 팀은 오스틴 강에 쳤던 공을 선택을 했고요. 네, 네 번째 샵이 되겠죠. 보여줘봐, 한 번. 오, 괜찮습니다. 오, 야, 좋다. 킷샷. 오! 씻, 씻.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 세 번 연속 지금. 5% 채까지 완벽했습니다. 형님. 형님, 쇼티 드릴까요? 쇼티가 뭐야? 이거. 쇼티가 뭐야 나왔죠, 쇼티가 뭐야. 아, 이거 몇 번이야? 7번이요. 어? 7번이요? 첫 티샷을 7번 거친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나 파파이브 티샷. 거의 국내 최초? 7번이요? 파파이브인데? 네. 거리가 저 나무, 중간에 나무 홀 가는 데가 200이에요. 내리막이 너무 심한데? 네, 그래서 7, 7. 아, 그러면 나 드라이버 치고. 형은, 그러면 형은 저거 치세요, 아이언 치세요. 굳이 아이언을 칠 필요가 없는데도 아이언을 시킵니다. 우와. 봐봐. 연습한데요. 우와, 봐봐. 한없이 똑바로 왔어요. 이야, 이거 결정적일 때 이런 샷 나오면 지는데. 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우와, 봐봐. 연습한 대로, 형. 형, 형. 형. 여기, 해트야. 박 씨, 박 씨. 절대 안. 렛츠고. 안 나가니까 편하게 치지. 벙커 방향 보시고, 벙커랑 그린 중앙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습한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왼쪽 전문을 전해. 괜찮아요. 굿샷, 굿샷. 봐봐, 봐봐요. 어디 갔죠? 클럽 잘 잡았잖아요. 오, 세븐. 달라 보입니다. 불행한 줄 알았어요. 네. 쳤습니다. 네, 쳤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쳐버렸어요. 아, 이건 뭐... 세 번째 샷. 김민상 선수. 자, 쳤습니다. 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어요. 자, 방향, 방향, 방향. 아, 방향이. 아, 거리는 거의 정확했는데 방향을 잘못 봤어요. 잘 가. 약간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잘 가. 아, 방향이 여기가 아닌데. 아, 쉬웠어요. 이제 호두환 선수가 이 중책을 다 짊어집니다. 딱 한 이 정도만, 여기만 보면 돼요. 형, 어차피 자신 있게 쳐요. 오, 좋다. 나 되는 줄 알았어. 왜 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쎘어요. 너무 쎘어요. 자,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위협했어, 위협했어. 오케이, 컨시드, 컨시드. 네, 세븐이랑 맞붙는 선수가 호두환 선수입니다. 조환아, 몇 번이야? 아, 피칭입니다. 나이스. 오, 괜찮아. 좋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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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우리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프로가 없잖아요. 오른쪽 반rogen팩도 이쪽으로 안하네. 프로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대단한거예요. 그래도 프로는 이기해야 되죠. 프로는 이기해야 되죠. 형, 지금 우리 1다운이에요. 3다운이 아니잖아요. 홀까지 치시면 돼요. 컴온! 컴온! 이제 허도한 선수가 먼저 팝 퍼즐을 하게 됐습니다. 부드러운데요? 선호, 선호! 컨실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샷을 마친 결과 습시리 팀은 약간 15m 남겨진 어프로치를 남겨놨고요. 우리 3등이 팀은 그린에 안착했습니다, 3m. 이러면 안 되는데 허도한 선수가 없을 때 잘 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두 선수가 실제 엘지 트윈스의 타자와 투수 같아요. 어머, 깜짝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사람을 앞에다 덮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뒤에 있었잖아요.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 우리 김형 선수는 칩니다. 이런 거 좀 냈지, 냈지 마세요. 그냥 우리부터 치는 거거든요? 아, 허도한 선수가 웃으려면 여기서 잘 무사히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쫓아가는 자보다 뛰는 자가 더 마음에 급하잖아요. 너무 왼쪽이에요. 너무 왼쪽이에요. 너무 왼쪽이에요. 오케이. 야, 세다! 아... 방향도 너무 좋아하는데... 셌어, 셌어. 멋졌어, 셌어. 야, 세다! 아... 너무 세다. 셌어, 셌어, 셌어. 셌어, 셌어. 렛츠고! 얍!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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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오! 아... 와, 미끄러웠어. 와, 미끄러웠어. 와, 미끄러웠어. 아, 미끄러웠어. 준비하세요. 네, 9번을 쓸게. 네? 어느, 어느 쪽으로? 셀 거야? 오우! 야, 이거 너무 멀리다. 오우! 야, 이거 너무 멀리 갔다. 170부터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갔다, 그러니까. 형! 그룹 넘어갔습니다.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넘어갔어. 와, 이 선수 괴물입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170부터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갔다니까. 공에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전선은 셋째 날 장타 대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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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